박재빈, 복화 2의 국어 어떤 거 배웠습니까? 가족 말하기 가족에 관련된 단어와 문장들 배웠어요 시작해보세요 잠깐만요 자기 엄마 못 알아보나봐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는 나의 엄마이다 묻고 싶으니까 그러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물어봤으니까 답해줘야 되겠네요 안경 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자 한 명이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ok 그래서 my father하고 my 뭐겠어요 my brother my brother는 통점이 뭐죠 he 한번 읽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he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읽어볼까요 she is my grandma 그러고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he is my grandpa ok 간단하게 가족관계에 대해서 엄청 간단한 거네요 시험도 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